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와 관해서 토익 rc를 가르치고 있는 김진태입니다. 오늘 8월 29일 토익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괴로우신 분도 있죠. 그런데 괜찮아요. 이게 시험이 쉬웠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어려웠다고 해서 또 점수가 막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익 시험은 결과를 까봐야 돼요. 어쨌든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만큼은 총평 강의 보시면서 좀 푹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6 총평 바로 들어갈까요? 먼저 난이도 설명. 오늘 5,6는 난이도가 중상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문법과 어이가 배운 것들도 평이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생소한 어휘들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법 문제들 이런 게 몇 개씩 껴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몇몇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중상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토익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이 사이트에 꼭 접속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이트에서 지금처럼 이 토익 시험에 대한 총평 강의가 시험 끝날 때마다 계속 올라옵니다. 최신 포인트를 배울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강의 그리고 문제, 무료 문제 다양한 무료 재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토익 시험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자주 접속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진짜 포인트를 한 개 한 개 전달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부사와 전치사구의 병치 이 포인트를 먼저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사랑 전치사구는 병치할 수 있대요. 이 병치가 뭐야? 병치 새끼! 병치라는 건요, 뭔가 연결되고 있을 때 A&B 연결되고 있을 때 이 똑같은 모양인 걸 병치라 합니다. 뭐 이런 거지 뭐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그리고 부사 이게 맞추는 걸 병치라 해요. 근데 부사랑 전치사구는 다른 건데 어떻게 병치가 될까? 자, 여러분들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큰 틀에서 부사는 수식어예요. 그리고 전치사구도 큰 틀에선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부사와 전치사구는 다른 거긴 한데 큰 틀에서 수식어, 수식어 이렇게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병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동서 먼저 할까요? Have to enter 입력하는 것을 도와주다 좀 크게 동서로 볼게요. 앞에는 주어져? Software 그리고 뭔가를 입력하다 데이터를 목적어 그 다음 뭔가 빈칸에 들어가고요. End가 있네? End는 양쪽을 똑같이 연결합니다. 병치해야 돼요. End 뒤에가 With is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 전명구 수식어네 자, With is 는 쉽게 라는 하나의 수식어 표현입니다. 그럼 앞에도 수식어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기억하세요. 퀵 저렴 아, 빠른 형용사랑 퀵클리 빠르게 형용사랑 부사 중에 수식어인 건 부사가 정답. 해석 굳이 해봤자 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압력하는 걸 도와준다.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해석도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수식어 수식어 측면에서는 부사와 전치사구가 병치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역시 동서 먼저 Can by 살 수 있다. 앞에 주어고 뭔가를 살 수 있어요? 키보드 목적어 그리고 마우스 또 목적어네? 하여튼 뭐 키보드랑 마우스를 살 수 있대요. 빈칸에 뭔가 들어가고 OR가 있네. OR도 양쪽 연결해요. 앞에 혹은 뒤에 짝을 맞춰야지. 근데 뒤를 보니까 에즈 명사 에즈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어요? 세트로 세트로서 전치사구 수식어야. 그래서 여기도 수식어 역할이 오면 됩니다. 보기 중에 C Separate 분리하다 떨어뜨려 놓다 분리하다 동사가 왜 오냐 B는 Separation 분리 떨어뜨리는 거 분리 명사가 왜 오냐 반면 부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전치사 수식어랑 병치할 수 있죠. Separately 개별로 따로따로 그럼 해석도 해볼게요. 당신은 이 키보드랑 마우스를 구매할 수 있는데 세트로 혹은 따로따로 아무거나 하세요.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 괜찮네요. 자 다음 포인트 갈까요? 죄기대명사 여러분들 그 죄기대명사 이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쓰는 말인가? 친구랑 써본 적 있어요? 야 어저께 게임하다가 그 죄악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잖아요. 그럼 한글도 안 쓰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많이 보는 거예요. 뭐 셀프를 붙이는 거다. 마이셜프는 내 스스로다. 너무 좋아. 자 근데 이 죄기대명사의 기본적인 거 말고 이 위치를 챙기세요. 죄기대명사는 보통 목적어에 있습니다. 목적어써 이걸 바꿔 말하면 죄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 좀 해드릴게요. 동사 레커맨디드 추천했다. 앞에 주어 미칠 그럼 뭔가를 추천했다. 그 스스로 목적어 목적어에 죄기대명사 맞네. 해석은 하면 돼. 미칠은 추천했다. 그 스스로를 양심도 없지. 자 근데 얘는 목적어에 쓰는 거고 주어에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문제 풀 때 오답 한 개 지울 수 있어요. 자 요 문장에서 혹시 시험 보는데 여기에 구멍 뚫은 거야. 주어 자리에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어떤 보기에 무슨 무슨 셀프 죄기대명사가 있네. 그럼 볼 것도 없어. 그냥 보는 순간 죄기대명사는 주어 자리 뭐다. 이렇게 지워주면 단골 한 개 날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 동사 먼저 will call 전화 할 거야. 자 근데 뭐 요 입부를 묶어주시면 입부 안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또 동사 visit 방문하다. 목적어 우리 사무실 그 앞에 주어 자리 아니야? 자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인칭 대명사예요. 바로 안되는 거 헌 안돼. 이거는 그녀를 그녀를 이렇게 목적어 쓰는 거라서 목적격 안되고요. C는 주격이라 들어갈 수 있고 얘도 아 죄기대명사인데 그녀 스스로 아 뜻밖이 모르는 거야. 어 그럼 한번 해석해봐야지. 미스킴은 너에게 전화할 거야. 만약 그녀 스스로 즉 그녀가 직접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면 괜찮네. 세모. 미스킴은 너에게 전화할 거야. 만약 그녀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면 괜찮네. 틀린다. 아 틀린다고 방금 모르겠어요. 죄기대명사는 절대로 주어 자리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바로 지웠어야지. 그래서 주격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S 붙여야 됩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지 S가 빠졌네요. S를 붙여야겠다. 자 괜찮죠? 오답 지우라고 말한 겁니다. 다음 포인트 에임 투부정사 혹은 에임 동명사 좋은 문제입니다. 뭐 다 좋은 것만 가져왔어요. 동사가 있네. 에임즈 에임은 목표로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앞에 주어져 회사 그 다음 뭔가를 목표로 하다 목적어 와야 될 것 같아요. 목적어 명사거든요. 어 에임은 명사야. 익스펜션 확장 자 근데 여러분들 빈칸 뒤에 우리 사업 이라는 또 생명사 있잖아. 생명사 생명사는 보통 안 돼요. 해석도 이상해. 확장 우리 스톱 확장 우리 스톱 뭐야 바로 탈락이야. 그럼 그럼 B랑 C로 갈 건데 둘 다 투부정사랑 동명사인데요. 이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투랑 ing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익스펜드가 타동사거든요. 뭔가를 확장하다. 그래서 타동사는 동명사 투부정사가 되어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를 이렇게 끄집어올 수 있다. 해석도 우리 사업을 확장하는 갓 이게 맞겠죠. 그럼 둘 다 뭐뭐하는 갓 어떡하지? 아니 확장하는 갓 이 맞을까요? 확장하는 갓 이 맞을까요? 정답은 확장하는 갓 투부정사입니다. 왜요? 왜 확장하는 갓 과 확장하는 갓 중에 확장하는 갓 만 될까요? 둘 다 확장하는 갓 인데 거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납득시켜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딱 켰어. 근데 핸드폰 시간이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누구나 보는 순간 뭐라 할까요? 현재의 시간은 10시 10분입니다. 라고 하겠죠.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게 우리한텐 당연하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 사람한테는 안 당연해. 질문 들어와요. 아우 진태쌤 그럼 10시 10분 안 돼요. 10시 10분 안 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아 8 8이구나 10 아 이거는 아 5이구나 10 10시 10분 안 돼? 이거 어때? 10시 10분 오 진태쌤 10시 10분 4가지냐 있잖아. 근데 왜 10시 10분만 돼? 논리적인 설명 해주세요. 왜 그런지. 거기 이유가 어딨어요. 그냥 쓰면 쓰는 거고 나머지는 안 써서 안 쓰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것도 동명사 그냥 안 쓰게 굳었어요. 에임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게 몇백년 굳었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외워주시고 제가 추가로 외우면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착 캡처하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동명사는 쓰지 않고 투부정사로 굳었어요. 언제 다 외워? 암기법으로 갑시다. 어떻게? 원하다 원트 말장난 좀 해가지고 토익점수 원트 원트 하세요? 뭘 망설여 결정하세요 해커수로 결정하세요 토익점수 원하면 결정하세요 해커수로 실패의 여유가 있습니까? 저랑 약속해요 이렇게 외우시면 까먹을 수가 없다. 보세요. 원하다 원트 투부정사 위시도 바라다 원하는 거죠 투부정사 그 다음 원하면 해커수로 결정해 디사이드 투부정사 추우즈도 선택하는 거 투부정사 동명사 안 써요. 여러분 실패할 페일 여유가 있나요? 어플 투부정사 저랑 공부하기로 약속해요. 프라미스 투부정사 이렇게 키워드별로 묶어주시면 좀 더 심플하게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괜찮네. 다음 포인트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너무 심플한 건데 자꾸 빼먹어. 가산명사 셀 수 있는 거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셀 수 있는 게 한 개면 한 개란 표시로 붙여야 돼. 쉽다고 무시하지 마요. 겁나 빼먹으니까 이 문제처럼 빼먹는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셀 수 있는 어카 차 한 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복수면 S를 꼭 붙여요. 셀 수 있다면 그래서 자동차들 칼즈 이거 쉽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쉬운데 왜 까먹는 거야. 자 올라갈게요. 동사가 이즈 주어 미스터리 삐동사 뒤에 보호예요. 목적어 아니야. 삐동사 뒤 보호가와 보호는 둘 중에 한 개요.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삐동사 뒤 보호절이 부산은 탈락이야. 비판적으로 아 부산 보호 안 돼. A는 크리틱 비평가 명사 보호 살려야지. 아 비판적인 형용사 살려야지. 해석해야지. 미설리는 article 신문기사 기사문에 비판한다. 기사문에 비판적이다. 괜찮아. 미설리는 이 기사문에 비평가이다. 괜찮아. 틀린다고. 비평가는 사람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있는 명사가 S를 붙여놨으면 여러 명 복수란 뜻이겠지. 근데 지금은 S가 없잖아요. 그럼 몇 명이니까 S가 없을까? 한 명이니까 S 안 붙였겠지. 대신 한 명이란 표시로 어 나 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여.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표시가 없잖아. 그래서 한 명도 안 돼. 그냥 안 돼요. 이런 표시 했어야지. 그러니까 C 비판적인 니가 정답. 해석도 미설리는 그 기사문에 비판적이 기사문들의 비판적입니다. 위치가 꾸며져요. 어떤 기사문 포함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사문들은 좀 비판적이다. 괜찮네. 물론 여러분들이 Be Critical Of Be Critical Of 란 표현을 뭔가에 비판적이다. 라고 외웠다면 오 Be Of Say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걸 몰랐다 할지라도 가산명사의 특징을 통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다음 포인트 Man이랑 Much 역시 이것 좀 배우고 올라갈게요. Man이랑 Much 는 둘 다 많은 난탄 뜻이야. 근데 Man 는 셀 수 있는 것만 꾸미고 Much 는 셀 수 없는 거를 꾸밉니다. 예시를 볼게요. Many Man이 Books 많은 책들 셀 수 있는 책 Much Water 많은 물 셀 수 없는 물 둘 다 가능하다고 자 그리고 이 Man이랑 Much는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또 그냥 혼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n이를 혼자 쓰면 많은 거 많은 사람 이런 뜻이고 Much도 많은 거 이런 식의 혼자 쓰는 기능도 있어요. 다시 Man이랑 Much는 딱 혼자 쓰는 나는 거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 역할도 있고요. 자 이거 기억하면서 올라갑시다. 동사가 있네. Hand And 동그라미 하시면 요 뒤에 또 문장이 와 Attend 참석했다. 동사 행사 목적어 그럼 동서랑 목적어 있으면 빈칸은 주워일 거 아니야 하고 보기를 보니까 더 많은 모든 이런 거예요. 한 개 바로 지운다요. Every 탈락이야. Every는 혼자 못 사요. Every는 무조건 뒤에 꾸며주는 단수명사가 필요합니다. Every person 단수명사 모든 사람 Every book 모든 책 이렇게 꾸며주는 단수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A랑 B인데 A랑 B는 방금 말했죠. 혼자서 많은 거 많은 사람 많은 이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똑같지 않나? 둘 다 많다는 뜻인데. 해석해 볼게요. 나는 초대장 보냈어요. 랜덤 피플 무지아기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들이 행사에 참석을 했대요. 다시 랜덤 피플 그러니까 무지아기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많은 이들이 참석을 했대요. 그럼 이 들어가 많은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랜덤 피플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 랜덤 피플 중에 많은 이들이 참석을 한 거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은 셀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열 명 이천명 셀 수 있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맨이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 맨이랑 머츠가 혼자 쓴다는 포인트 두 번째 셀 수 있는지 없는지 포인트 이걸 알아야지 맞추는 거다. 자 다음 포인트 위치에 볼 그리고 이너프 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 포인트를 보고 올라갑시다. 여러분 위치에버 막 복잡해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먼저 위치에버는 명사절일 수 있습니다. 명사절은 문장을 딱 명사로 바꾼 거예요. 해석은 어느 것이 등지 딱 문장을 명사로 바꿉니다. 확인 좀 할게요. will accept 받을 거야. 동사 앞에 주어 나 뭔가를 목적어 와야지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위치에 뭐가 문장을 딱 명사로 묶어줄 수 있다니까요. 해석해 볼게요. I accept 난 받아들일 거야. 그가 요구하는 어느 것이 등지 괜찮네. 위치에버는 딱 문장을 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위치에버는 문장을 소식어로 바꿔주는 부사절 접속사회술이 있다. 이름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문장이 소식어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때는 어느 것을 뭐뭐 하더라도 이런 소식어의 뜻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니 윌테이크 가져갈 거야. 동사 앞에 주어 나 뭔가를 그것을 목적어 아 문장 앞에 콤마 수식어다. 그 자리에 위치해 보았네. 수식어 위치해 본 이런 뜻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파트 세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클로이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토익 총평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보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7월 8월 이렇게 두 여름방학 동안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시험을 보셨는지 아니면 아직 조금 아쉬운 시험이 되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늘 시험에 오늘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본격적인 총평에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고 궁금한 문제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완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시험으로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자 Part 7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제가 찝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난이도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앞에 파트 1부터 Part 7까지를 다 찝어하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Part 7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중상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거는 사실 앞에 파트랑 쭉쭉쭉 이어서 아마 결과적으로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art 7 제가 중상 난이도를 놓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막 가끔 보면 뒤에 Triple double passage 에서 끝도 없이 계속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안 끝나 언제까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시험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휘도 매우 까다롭거나 너무 어려워 하는 어휘는 딱히 안 보였어요. 자 그리고 동의어 paraphrasing 문장 삽이 전보다 조금 수월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연계 지문 있었죠. 우리 마지막 2중 지문 3중 지문 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릴만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동의어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동의어 문제 아무래도 part7에서 빠질 수 없죠. 자 오늘은 어떤 동의어를 반드시 알았어야 했냐면 자 draw라는 단어인데요. draw는 무슨 뜻이죠? 얘는 글이다 라는 뜻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토익은 어떤 시험이에요? 비즈니스 테마로 얘기하는 시험이잖아요. 뒤에 보니까 customers 라는 단어도 있네요. 무슨 뜻? 고객들 이란 뜻이죠. 고객을 draw 한대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자 그쵸 보통 가게나 회사에서 고객을 유인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고객을 끌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 이제 사람의 마음이나 관심을 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draw랑 같은 말 동의어 뭘 쓸 수 있을까요? attract attract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attract draw 한 번씩 좀 읽어볼까요? draw attract 그쵸 둘 다 사람의 마음이나 관심을 끌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draw 자리에다가 attract 를 딱 넣어도 같은 말로 매끄럽게 잘 해석이 되네 라고 볼 수 있었겠죠. 자 제가 이제 동의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수업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사전적으로 1대1 말되면 바로 정답이 아니라 문맥을 타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우리 meet 이란 단어도 봐볼까요? 저 우리 meet 이란 단어가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par 7에서 필수 필수 완전 필수 단위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meet은 무슨 뜻이에요? meet 하면은 어 만나다? nice to meet you 할 때 그럼 만나다일까요? 자 아무래도 만나다 라는 단어가 나오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뜻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meet once need 또는 meet once demand 이렇게 말하면 누구의 수요를 요구를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무슨 뜻이라고요?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expectations expectations 붙여서 가볼까요? 자 meet expectations 라고 말하면 자 expectations 는 기대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requirements requirements 이거는 뭐예요? 그쵸 필수 조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필수 사항을 만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우리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뭐죠? 자 구인구직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요 자 최소한의 어떤 requirements 가 항상 있죠? 예를 들자면 뭐 토익 점수는 700점 이상이어야 돼요? 뭐 어떤 학위가 있어야 돼요? 이런 requirements 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랑 같은 말 우리 meet 이라는 동사를 뭘로 말 바꾸게 한번 해볼까요? 음 요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satisfy satisfy 라고 말하면 마찬가지로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럼 요렇게 자 밑줄 딱 치고 자 끼어 넣었을 때 말 바꾸게 되는지 말 바꿨을 때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part 7에서 동의어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필요를 누구의 기대를 작용 요건을 만족시키다 같은 말이 되는구나 확인 자 그럼 한 개만 더 봐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단어도 자 얘는 fulfill 얘가 이행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satisfy mit 과 같은 뜻으로 만족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혹시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렇게 세 개 삼총사로 만족시키다 삼총사 같이 한번 외워보고 갈게요 쭉 읽어보면 아마 암기가 잘 되실걸요 같이 가볼까요? mit satisfy fulfilled 그쵸 추가적으로 같이 들러붙는 표현들도 암기를 해주시기를 강추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ormula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formula 이거 뭐죠? 뭐지? 뭐지? 공식인가?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타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formula 라는 단어가 보였을 때 그 문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랭킹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랭킹을 매기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formula가 뭔가 이제 공식이라는 뜻보다는 방식이나 방법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식 방법이란 뜻을 가진 그쵸 method method가 동의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한 이 단어들을 그냥 사전적으로 암기 끝 이게 아니라 자 par 7 동의어는 반드시 어떻게 봐야 한다 사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뭐가 중요하다 그쵸 문맥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애를 고르셔야지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엄청 크게 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단어가 사전적으로 1대1 대응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었지만 조금만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아닌 보기가 사전적으로는 똑같은 게 몇 개가 깔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주의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연습 문제 하나 좀 풀어볼까요 저희 해커스 교재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cover cover 이라는 단어랑 동의어 찾아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한번 쭉 해봐야겠죠 자 요거랑 같은 뜻이네가 누구지 1을 볼 건데 자 사전적으로 1대1 대응하는 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문맥을 타야 된다고 했었죠 자 어차피 par 7은 다 독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그냥 갑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they not only cover all the famous tourist spots but also introduce some less popular places that are worth visiting 자 not only 나오고 but also 보이네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not only a but also b 뭐죠 a 뿐만 아니라 b도 자 간단하게 해석해 주시고 자 그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볼게요 자 그들이요 자 커버할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일단 모르겠으니까 커버라고 얘기할게요 자 커버할 뿐만 아니라 자 뭐를요 자 모든 유명한 관광지를 커버할 뿐만이 아니라 자 뭐도 한대요 소개도 시켜준대요 몇몇 less popular places 있으니까 곳들도 소개를 시켜준대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they're worth visiting 자 worth I and she 하면 뭐뭐하는게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볼만한 가치가 있는 가볼만한 덜 유명한 곳도 소개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커버하다는 무슨 뜻과 가장 잘 어울릴까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자 protect는 무슨 뜻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들이 보호한다 잉? 갑자기 관광지를 왜 보호해요? 그쵸 말이 안되죠 자 지워요 자 그 다음에 hide는 무슨 뜻 숨기다죠 어? 관광지를 왜 숨기지? 말이 안되지 지워 자 그 다음에 include는 무슨 뜻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라는 뜻이죠 아 자 그러니까 모든 유명 관광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덜 유명한데도 포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답 뭐다? C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 의도 파악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펄 세븐에 자주 나오는 의도 파악 자 의도 파악은 뭐냐 하면 어 이런 스타일인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채팅창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시간이 나와요 뭐 10시 53분에 자 어떤 사람이 자 아담이라는 사람이 no problem 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의도 파악 질문 유형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실 때는 우리가 봐야 되는 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자 몇 시에 말했는지 빨리 확인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말했는지 여기 quotation mark가 있죠 자 이거 빨리 확인해 주시는데 채팅창에 바로 올라가서 이런 문제 키워드를 표시 먼저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가끔씩은 이제 우리가 단체 카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단톡 할 때 어때요 자 사람들이 동시간 동시에 막 얘기하죠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시 53분이 막 두 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랑 이 quotation mark랑 같이 동시에 확인하시고 표시 먼저 해놓고 지문을 읽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럼 이거 표시하시고 그 표시된 부분을 자 읽어 나갈 때 앞뒤 문맥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봐봅시다 자 우리 만족해? 뭐 그만큼 충족시켰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뭐래요? I can't tell I can't tell 나 말 못해 말 못해 무슨 말이지? 일단 넘어가서 뒤에 가보세요 아 뒤에도 쭉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sales goals를 만족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I can't tell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얘는 아 모르겠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 몰라 뭐 sales goals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었어요 I don't know 와 같은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 바꾸기 할 수 있었겠죠 Well I'm not sure 나 모르겠어 I'm not sure If I reach sales objective 내가 sales objective 라고 말하면 자 sales goals 랑 또 같은 뜻이에요 자 내가 sales의 목표를 sales objective를 만족시켰는지 자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not sure I can't tell 같은 말이 된다 라고 문맥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또 A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어 야 근데 이번에 이번 여름에 있잖아 우리가 차 진짜 많이 못 팔았어 자 우리가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차 많이 못 팔았다 아마 뭐 다들 휴가 갔나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뭐 추론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사람의 직업 자 이 사람의 직업 뭐다 자 차 못 팔았대요 아 차 파는 사람이구나 뭐 딜러십에서 일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우리가 맨날 수업시간 연습하는 게 그냥 문제만 띡 풀고 마는 게 아니라 자 지문을 쭉 읽으면서 아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 같이 추측하는 연습 늘 했었었죠 자 이렇게 critical thinking 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이 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어쨌든 I can tell I don't know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next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자 get noisy가 무슨 뜻이었을까 라는 말이 나오는 채팅창이 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회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늘 이제 회의를 잡으면 이제 채팅을 하면서 그 회의 언제야 뭐 어디서 열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 야 내가 회의 지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늦어졌어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항상 채팅창인데 회의 이야기 나온다 하면 좀 문제 상황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나 기억하시면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회의 시간이랑 장소 좀 확인해줘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제 회의가 곧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바로 문제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예약한 컨퍼런스 룸 6가 야 다른 팀도 지금 동시간에 사용한대 헐 벌써 문제가 나왔죠 그럼 뭐 어떻게 자 근데 A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늘 사용하는 컨퍼런스 룸 6의 예약 오류가 예를 들자면 더블 부킹 같은 게 되겠죠 자 이게 벌써 두 번째야 라고 말하는 건 또 하나 추측하실 수 있죠 아 처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하나 추측 가능하니까 하나 참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야 나 프레젠테이션 해야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터도 필요하거든 자 그러니까 컨퍼런스 룸 6는 어떤데 프로젝터가 있는 룸이구나 또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그럼 다른 장소를 이제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뭐 카페트리아 같은 군의 식당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얘가 이렇게 말해요 They can get noisy They can get noisy 뭐라고 말해요 이 노이즈부터 이제 지금 부정적인 말이죠 야 시끄러울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아 그럼 여기는 어때 저긴 어때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They can get noisy 의 도 파악은 아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채팅창을 보실 때는 이제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관계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동료 뭐 컬워크 정도로 보실 수 있었겠죠 관계를 확인하시고 이 둘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제 목적도 같이 보시면 이제 맥락이 조금 빠르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이런 의도 파악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바로 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위에 사람이 말한 거랑 연결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온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삽입문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문장 삽입문 문제는 어떤 거죠 갑자기 자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박스 띡 1, 2, 3, 4 갑자기 구멍이 빵 뚫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문장 하나를 주고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이제 문장 삽입문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지문을 내가 이해를 못했다 라고 하면 이제 문장을 이제 지문을 계속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야 돼서 약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질문 유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자 이 문장 삽입문은 항상 반드시 시그널이 있어요 자 이 시그널을 통해서 자 문장 삽입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시그널 뭐가 있죠 자 우리 접속 부사 있죠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however 하면 그러나 하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어 지금 컨퍼런스 룸 6가 다 더블 부킹이 돼서 쓸 자리가 없는데 그러나 다른데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앞뒤 내용이 약간 뒤집어질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대명사도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데이라고 말해요 뭐 잇이라고 말해요 라고 말하면 자 우리 데이는 여러 명이죠 자 그들은을 가르치는 말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여자 오늘 뭐 또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응 그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반드시 이제 갑자기 대명사로 문장이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명사가 가르치는 친구가 누군지 짝꿍을 찾아주시면 문장한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를 보셔야 되는 게 시간이랑 순서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앞에 뭐 바로 앞 문장에서 뭐 8시 12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이제 단서를 보다 보니까 뭐 in the evening 뭐 저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시간을 따라서 앞에는 아침인데 뒤에는 오후구나 이렇게 또 하나 힌트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모든 숫자는 다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게 날짜나 날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8월 10일 이런 날짜들 자 전부 다 이제 힌트로 확인을 하고 데려가셔야 되는 친구들인데 자 예를 들자면 자 이메일 글에 요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배송 관련된 이메일이었는데요 자 이메일은 우리가 이제 주제 목적의 글 초반부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면 끝까지 읽어야 된다 요렇게 일단 배웠었죠 일단 문장 삽입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자면 자 이 이메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원래는 이라고 말하면 자 originally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있잖아 자 promise delivery 자 원래 이제 약속된 배송이 자 언제래요 10월 14일 이런 날짜 같은 거 늘 박스 표시하고 가야 되겠죠 자 벌써부터 느낌이 안 좋아요 자 원래 약속된 배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살짝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쵸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해요 자 유감스럽게도 자 regret 이라는 단어 있죠 자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있잖아 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배송이 지연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연되다 단어 뭐죠 delayed 이거 있죠 야 지연됐어 어떡해 라고 말하고 이제 문장 넣기에 대한 문장 이제 질문에 있었던 게 무슨 말이 있었냐면 10월 28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자 거기서 쓰인 표현 자 be as married to 자 뭐 뭐 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거죠 자 10월 28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10월 14일보다 10월 28일 더 나중에 있는 거죠 아 지연된 거 맞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위치가 여기 맞았겠다 하고 넣어주실 수 있었겠죠 점수 잡는 해커즈